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 무단 진입하려다 체포된 대학생 16명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현행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과 진보 대학생 넷 소속으로 지난 24일 오후 일본 대사관이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수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